조금씩 조금씩 낑기가 있어졌어요. 그러니까 남들처럼 확 이렇게 스타가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왔어요. 그냥 전 제자리에 있어서 가길래 가고 밀리니까 앞으로 가고 앞에 갔더니 지쳐서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있는 애들아 못해먹겠다 관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는 거예요.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한 10분 동안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본인 스스로 이제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